거미와 파리 거미와 파리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맛있는 수프를 끓여 먹기로 했지. 파리는 장작불을 지피고 거미는 수프를 끓였어. 그런데 거미가 발을 헛디려 그만 수프 속에 빠지고 말았지. 거미야, 거미야! 파리가 냄비 위를 날아다니면서 슬프게 울자 문이 파리에게 물었어. 파리야,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니? 내 친구 거미가 수프에 빠졌어. 흐흐흐 그 말에 문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자 구석에 있던 빗자루가 투덜댔어. 문아, 왜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는 거야? 거미가 수프에 빠졌고 파리가 슬프게 울고 있잖아. 그러자 빗자루가 정신없이 바닥을 돌아다녔어. 집 밖에 있던 수레가 빗자루에게 물었어. 빗자루야,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거야? 거미가 수프에 빠졌고 파리가 슬프게 울고 문은 삐걱삐걱 요란한 소리를 내잖아. 그 말에 수레는 마당을 마구 휘젓고 다녔지. 그러다가 타다 남은 쟤를 밟을 뻔하자 쟤가 수레에게 물었어. 수레야, 왜 그렇게 휘젓고 다녀? 어디 급하게 갈 때라도 있어? 그게 아니라 거미가 수프에 빠졌고 파리가 슬프게 울고 문은 삐걱삐걱 요란한 소리를 내고 빗자루는 소란스럽게 돌아다니잖아. 그러자 쟤가 새빨갛게 달아올랐어. 옆에 서 있던 나무가 쟤에게 물었지. 너 지금 몹시 새빨개졌어. 괜찮니? 아니, 거미가 수프에 빠졌고 파리가 슬프게 울고 문은 삐걱삐걱 요란한 소리를 내고 빗자루는 소란스럽게 돌아다니고 수레는 마당을 휘젓고 다니잖아. 나무가 몸을 덜덜 떨자 나뭇잎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졌지. 그때 주전자를 들고 마당을 지나가던 소녀가 나무에게 물었어. 나무야, 왜 그렇게 몸을 떨고 있니? 거미가 수프에 빠졌고 파리가 슬프게 울고 문은 삐걱삐걱 요란한 소리를 내고 빗자루는 소란스럽게 돌아다니고 수레는 마당을 휘젓고 다니고 쟤는 새빨갛게 달아올랐잖아. 소녀는 놀라서 주전자를 떨어뜨렸어. 주전자가 와장창 깨지면서 주전자에 들어있던 물이 땅으로 쏟아졌지. 땅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소녀에게 물었어.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거미가 수프에 빠졌고 파리가 슬프게 울고 문은 삐걱삐걱 요란한 소리를 내고 빗자루는 소란스럽게 돌아다니고 수레는 마당을 휘젓고 다니고 쟤는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나무는 벌벌 떨어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주전자는 깨져버렸어. 정말 끔찍하게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그러자 물방울이 말했어. 내가 주전자를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나무가 몸을 떠는 것에서 나쁜 일이 끝났을 텐데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야. 물방울은 금새에 무릉덩이를 만들고 무릉덩이가 샘이 되고 샘은 개울이 되고 개울은 큰 강이 되었지. 강물은 소녀와 깨진 주전자, 나무, 재, 수레, 빗자루, 문, 파리, 수프 속 거미까지 모두 휩쓸고 바다로 흘러갔단다. 거미와 파리가 함께 살 수 있을까? 이야기 속에 거미와 파리는 한 집에서 살면서 수프를 끓여 먹으려다가 거미가 수프에 빠지는 바람에 파리가 슬픔에 잠기고 말았어. 이렇게 거미와 파리가 정말 한 집에서 사이좋게 살 수 있을까? 거미나 파리나 모두 벌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 하지만 실제로는 거미와 파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 왜냐하면 파리는 거미가 아주 좋아하는 먹이거든. 파리는 주로 사람이 사는 집 근처에 살면서 죽은 동물의 몸이나 쓰레기, 똥 등의 더러운 곳에도 앉았다가 사람이 먹는 음식에 앉아서는 침도 뱉고 똥도 싸. 그래서 사람에게 나쁜 병을 옮기기도 해서 파리를 흔히 해로운 곤충으로 여기고 있어. 그렇지만 파리는 사람, 동물의 똥, 시체를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려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 거미는 주로 논이나 밭에서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로운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 거미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미는 대부분 배꼭 무늬에서 끈적끈적한 거미줄을 내어 그물을 치고 그 그물 사이에 걸린 벌레를 잡아먹어 나비나 파리, 모기, 메뚜기 같은 먹이가 거미줄에 걸리면 거미는 독이 나오는 엄리로 먹이를 쾅 물고는 독액을 쏘지 그리고 꼼짝 못하게 된 먹이를 거미줄로 칭칭 감아서 한쪽에 매달아 놓고서는 독액으로 먹이를 소화하기 좋게 녹이면서 껍질만 남을 때까지 빨아먹는단다. 그러니 이야기에서 거미가 수프를 먹는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지. 그런데 파리가 수프를 먹는 건 가능해. 파리는 사람이 먹는 음식 위에 앉아 발바닥으로 맛을 본단다. 거미줄로 다른 곤충들을 칭칭 감아 독액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미도 무서워하는 동물들이 있어. 거미가 무서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새야. 새는 거미를 즐겨 먹는 동물이거든. 개구리나 두꺼비, 지네 등도 거미를 잡아먹는 동물이지. 만약 거미가 쇠나 개구리에게 다리를 물렸을 때 집사게 자신의 다리를 끊고 도망간다면 무사하겠지만 쇠나 개구리에게 잡히면 거미도 옴짝달싹 못하기 때문에 거미는 이 동물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 박쥐나 실잠자리도 거미줄에 앉아있는 거미를 순식간에 낚아채 잡아먹는 동물이야. 사마귀, 대모벌, 기생벌, 말벌도 주로 거미를 사냥해 먹고 사는 곤충들이야. 대모벌은 거미를 꼼짝 못하게 침으로 마비시킨 다음 거미 위에 알을 낳아. 그럼 아래서 태어난 대모벌 새끼들이 그 거미를 먹고 자라지. 노랑점 나난이 같은 벌들도 자신들이 지은 진흙집 안에 마비시킨 거미들을 넣어두고는 새끼들에게 먹이로 준단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침노린 제과의 곤충인 암살자 벌레는 놀라운 전략으로 거미를 사냥한다고 해. 이 곤충은 길다란 입의 끝에 침이 달려 있는데 거미가 있는 거미줄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긴 목을 쭉 늘인 다음 입에 달린 침을 거미에 찔러넣고는 소화액을 분비하여 거미를 빨아먹는 식으로 사냥을 한단다. 이 벌레랑 비슷한 종류의 벌레도 거미줄을 살짝 건드려서 거미줄에 자신의 먹이가 걸려든 줄 알고 나타나는 거미를 사냥하기도 해. 심지어는 거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거미줄을 끊으며 거미에게 다가가기도 한단다. 한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